1. 롱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정말 오랜만에 롤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원소술사 럭스가 나왔다길래 구매해버렸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원래 대기 시간에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2. 롤 3. 롤 미드 미드 하고싶어요 솔직히 일단 아 감동이야 사람들이 정이 있네 전략적인 선택이군요 소환사님 감동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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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했다 시작했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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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어 뭐야 이거 마우스 가두기가 안되어 있어 아 잠겨냈다 잠겨냈다 아아아 아 잠겼네요 잠겼네요 아 다행이다 오케이 오 좋아 멋있어 멋있어 꽉 뛰어난 미안해 아파 다행이다 어 좋아 일단 선 선 2랩이에요 선 2랩이면 매우 유리합니다 그니까 손 마자 연기 아아 지금 여기라도 진짜 웃고 싶어 오 예 아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오케 굿굿 아 오랜만에 해서 좀 감이 안오는거 같은데 이게 무슨 소리야 야이 씨 굿굿 아 정선을 끌으면 끌어오는 방해하도록 해놓고 방해했어요 누군가 안 된다 못해 우리에게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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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크anız 아 어 오 오 진짜 알 수 있다 오오오오, 대기 옥 옥 옥 이쁘 윽 랩 ㅎ ㅎ ㅎ 굿 옥 지 옥 흐 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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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 굿굿 오~~ 나이스~~ 와 이거는 자... 정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